네 우리의 그 텐션! 이렇게 저는 하식스와 함께 합니다. 사실 방경영상 발전되고 있어요. 하식스 제로 아니었으면 한숨 졌어요. 아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마셨나요? 하식스 제로!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하식스 제로를 통해서요. 항상 발전합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정말 여기서 고인물을 썩는다. 보여지지 말자. 갑자기 이렇게 새롭게 종식받게. 물싸서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뭔가요? 수명을 따면 다시 부활해서 또다시 원상태가 되는. 영업불련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영업불련입니다. 집에 가서 능력공연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하식스 모델 한번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란다인 창고에다가 아예 쌓아놓고 하십니다. 예전에 쌓아놓은 거 인증자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날마다 좀 마신다는 거. 아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선생님 집에서 아빠 저도 방송하면서 매일 마시니까. 그렇죠. 저 신바람님이 아까부터 도대체 언제 하냐고. 이 시간만이 기다려왔다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마시면서 극강 텐션 어텐션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극강 텐션 업텐션. 하식스. 제 마신 그대로 텐션은 업. 신대품 하식스. 제롬. 둘씩. 하식스. 택부터가 엄청난 포스를 떠가지고 있어요. 네. 와. 야 하식스. 좋았네. 와 와 와 와. 우리도 함께합니다. 와 좋아요. 우리. 역시 경기전에는 언제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와 와 와 와 와. 컵까지. 와 와 와. 예. 대단하십니다. 와 와 와. 위대한 하식스. 하식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마시면서 오늘 하나 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GS 간격. 하식스 간격. 네. 모든 힘을 낼 때 또 듭니다. 저희도 가냐. 아 아 역시 이미 벌써부터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이제 결싱 남아요. 아직 예전에는 4강을 나누고 결승이 나누고 있었잖아요 하루에 5위를 하는 만큼 저에게 살아가시면 힘이 모자랄 수도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선수들, 이 극강 텐션을 펼쳐야 됩니다 고의 없는 경기 펼쳐야 돼요 맞습니다, 절반이 절반이 끝났고, 이제 결승전은 절반이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선수들의 경기는 불과 각각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경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텐션이 또 달라져요 체스가 함께하는 핫식스